보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업 성산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도로보다는 조금 낮아요. 나중에 진입도로 공사부터 해서 집 지을 땅은 성토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일부 공사를 좀 하고 땅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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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성주읍내입니다. 성주읍내에서 우리 땅까지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차선은 선남면으로 넘어가는 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주읍내에서 쭉 돌아가서 우회전합니다. 여기 보면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어쩌고 저쩌고 간판이 있죠. 이 간판이 나오면 우회전해가 들어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공사는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부 내륙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은 좀 있습니다. 하행선은 창원방향으로 가는 도로고 상행선은 여주 서울로 가는 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회전해 가지고 다시 한돈 육가공 공장이 나오면 좌회전해가 들어갑니다. 상수도 관로는 지금 들어와 있네요. 즉 말해서 상수도는 인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이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 다령이수가 지금 몇 개 있고 한 개 두 개 한 서너 다령이 되는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예. 땅 찍으러 가십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지금 하우스가 있잖아요. 고추가 지금 고추 건조로 지금 하고 있는 하우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아랫따랑이로 이렇게 전부 다 우리 땅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보다는 낫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땅은 지금 하우스 작은 거 한동 긴 거 한동 석동이네. 석동이 지금 하우스를 하우스가 설치되어져 있다. 저 앞에 있는 민가에 계신 어르신이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러네요. 자 위에 땅이 봤습니다. 위에 하우스 석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땅이 사이에 이렇게 작은 물웅동이가 있습니다. 이 물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이 꽤 깊다. 고속도로 소음은 상당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땅 경계라 보시면 되겠다. 저 위에 저기 저 저 부분은 저기도 우리 땅에 한필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여도 물웅동이 하나 있네. 자 우리 땅은 총 부지 면적이 720 맞나 734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율 100 나오고요. 우리 땅 좌향은 서북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만 따듬으면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동네 지금 지하수가 우리 땅에 꼽혀 있는지 다른 사람 땅에 꼽혀 있는지 일단 지하수는 관정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수 관정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의 따랭이 또 아래 따랭이 사이에 또 물웅동이가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용소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서계대 약 35분 정도 하면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큰 차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어르신이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돈 땅뿐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뭐 간략하게 설명한다 위에 따랭이 하우스 석동 아래 따랭이는 지금 보면 도라지, 배추, 시금치 이런 거 지금 생겨져 있고 중간에는 지금 작은 물웅동이가 있습니다. 저것으로 저 물로 농업용소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네에 공룡 지하수 같아요. 여기 지금 한 개 파자가 있잖아 그죠? 공룡 지하수가 있다 하는 것 아 귀여워 자 2차선변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2차선변으로 나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땅 경계 이 밑으로 다 우리 땅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육과공 공장 그 사이에 있는 땅이다 보면 돼요. 아 이거 경사도가 상당하네. 자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면은 또 바로 2차선 도로입니다. 접근성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하려면은 큰 차가 지금 바로 지립을 하나 모하나 그게 관건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업 성산리 기농기촌 주택부지 할만한 땅 성토 작업하고 토목 설계 사무소 들려서 토목 설계해서 토목 성토 공사 해야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성주업 내 5분 성석에 대한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의 땅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경국 성주군 성주업 성산리에 있는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티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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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